이번 콩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. 고소한 맛이 없어, 그렇죠? 또 이러면 바꿔야지. 콩값이 두 배가 되는데 후덜덜이요. 머리 이쁘네. 고모가 내 안목에 어떻게 당신하고 결혼했냐래요. 그러는 분은 안목이 높으셔서 여태 그러고 있대. 내가 당신 일편단신 민들레 하는 거 다 봤으면서 앞뒤 분간 못 하기는. 아이고, 한 주도 올해는 가야 되는데. 미자씨가 한 주 좋아하는 것 같죠? 한 주차는 아니오. 그치? 고맙다, 고맙다. 고맙다, 고맙다. 이야, 톤이 참 좋네요. 그림을 보니까 글도 보고 싶어지네. 그쵸? 감사합니다. 강 사장이 어찌나 신신당부라던지. 근데 황은별씨도 이 바닥 사적 잘 알테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당장 일을 주긴 힘들어요. 아... 네...